있는데요. 제가 그 부팀장 바이스캡이라는 걸 할 때 한 연차가 6년차 된 아주 순박한 한 5년차 기자가 경찰팀으로 배정을 받아왔습니다.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는데요. 부팀장 기자가 동아일보에서는 언론사의 은허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빨대, 빨아준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쇼팅한다, 아부한다는 뜻입니다. 아우 김영민 피디님 너무 잘생기셨고요. 이러면 이제 제가 빨세고 제가 김영민 피디님을 빨아주는 겁니다.